스몰캡 종목들, 올해는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스몰캡 종목들의 상대 수익률은 저조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과연 내년도 스몰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내년에도 대형주 선호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방산업 사이클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기업, 또 성장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가운데 거래차 다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며 최선호 주로는 AP 시스템과 펜오션을 추천을 했습니다. NH 투자증권의 전망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코스닥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요. 따라서 내년 초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펀더멘털 강점이 있는 낙폭과 대주에 주목하자고 밝혔습니다. 최선호 주로는 SNS텍, ND포스, 사람인 HR을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한금융 투자입니다. 내년 유망 카테고리를 IT 소재, 베트남, 부동산 신탁사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호 주로는 IT 소재 가운데 SK식 호롱PI, 베트남 진출기업 가운데서는 라겐락, 부동산 신탁사 가운데서는 한국토지신탁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IBK 투자증권에서는 내년도 코스닥 시장 유망 종목으로 전방산업의 확대가 기대되는 IT 소재 부품 및 반도체 펜리스 업체와 함께 항공기 부품 기업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요. 최선호 주로는 레페스와 아스트를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현재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스몰캡 종목에 투자하라는 의견인데요. 최선호 주로는 대북 LS와 고형을 꼽았습니다. KB 투자증권은 내년도 코스닥 시장이 연 2.4% 수준의 청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개별적인 요인에 따른 종목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봤습니다. 최선호 주로는 고형과 심택을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증권사들의 내년도 스몰캡에 대한 전망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주홍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올해 특히나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일단은 2014년부터 15년 정도까지는 저성장,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섰습니다. 그런데 한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어떤 대형주에 대한 이익성장률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과거에 붙었던 예를 들면 화장품과 같은 이런 소비재 성장주의 이익성장률에 대한 우위가 좀 많이 약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15년 한 중순 정도부터는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민감도도 좀 많이 낮아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 시장의 수급 자체가 기관분들도 그렇고 코스닥보다는 대형주라든지 시클리커 이쪽에 좀 쏠리면서 연말에 코스닥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닥 약세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 문제는 또 선진국 특히나 미국 시장과 온도차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 내에서도 러셀 이천, 중소형주 중심의 지수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이잖아요. 이렇게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 미국 시장, 선진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물론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이제 나스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ROE가 16.7%였는데 올해 17% 그리고 내년에도 17%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이런 컨셉이 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소비 확대 가능성도 좀 조명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으로 좀 분류되어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국내 정치적 이슈도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이익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사실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좀 온도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온도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내적인 기대감을 보자면은 국민연금의 자급 집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중소형주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PER이 30배였는데 코스닥에 빠지면서 같이 빠져서 20배가 됐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 이런 논리보다는 이건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종목 피킹을 할 때 PER 성장도 물론 보시겠지만 RO에 대비해서 PBR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EBR 믿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연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기준에 좀 부합하는 유망 종목들, 스모크캡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한 해를 주름 잡는 항상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트렌드를 저희는 주도주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주도주 내에 있는 어떤 종목을 해도 연관적인 수익률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작년 초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한 윤곽을 좀 많이 잡혔었는데 작년 말에도 이제 그 다음에 주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올해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은 올해 IT 장비주가 좋았지만 내년 하반기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수주 모멘텀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밸루에이션이 저평가된 IT 장비주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저희 커버리지 종목 중에는 동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북미 A사로부터 이제 비싼 검사 장비를 본사로부터 수주를 2015년부터 좀 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지금 70% 정도 되는데 증착 장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OLED 증착 장비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동아이텍 좋게 보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섹터 자체가 좀 드레이팅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포함된 화장품 중소형주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이 빠져 있는 화장품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개별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봉이레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원료 소재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업체인데 고객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캐파 증서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좀 반영이 되고 또 성장성도 캐파 증서도 반영이 될 뿐더러 이제 ROE가 내년에 한 18% 정도 예상이 되는데 PBR 기준으로는 한 1.5에서 한 6배 정도 되고 또 PER 기준으로는 한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성장성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봉이레스에 좋게 보고 있고요. 네오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아토피 중심으로 이런 아토판 브랜드로 많이 주력 영업을 했었는데 성인용 보습제로 리얼배리어를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작년에 리얼배리어가 매출 비중이 한 7% 됐었는데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한 15%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개별적인 스토리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이런 화장품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개별 스토리로는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에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아디다스가 중국에 대한 생산은 늘리지 않지만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 대한 생산은 이제 캐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공장에 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큐그로스가 좀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중소형주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유망할 것으로 보는 중소형주 종목별 특징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중소형주에 투자할 때 어떤 당부의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개인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종목을 보셨을 때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거를 주가가 어디까지 가고 성장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다 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내년 장도 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고민은 이제 ROE 대비해서 PBR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PER 기준으로 경쟁업체 대비해서 너무 높지 않은지 그리고 EBI 빚다, 수년금 구조인지 등등 종합적인 지표들을 좀 많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특히 신사업을 한다고 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잖아요 신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사실 공무주가 과거에는 장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중소형 공무주를 장내에 매입하실 때에는 보호 예수 물량이 좀 있어서 수급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주가 1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장내 매입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수급 체크를 반드시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너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너무 낮지 않은지 그리고 실적이 매분기 너무 밀싸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셔서 좋은 투자 성공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7년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중소형주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해서 투자할 때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주홍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